미얀받는 게 익숙치 않아 그리 사랑받은 적도 없는데 말이야 착한 사람이 돼야 하나 다들 원하는 대로 했는데 말이야 난 지금 재미없어 다 때려탈 거야 네가 없어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나조차 나를 원하지 않아 생일 뭔지 난 잘 모르겠어 난 몰라 단 하나인지 어디로 가는지 왜 나인지 너는 사는 게 재밌어 보여 매일 웃고 있는 사진뿐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자꾸 거슬리는 걸 보면 말이야 난 몰라 사랑해 싫어 진짜로 없어 볼질 없어 그리 사랑해 너는 자신의 환으로 나의 꿈에 더 나의 사랑을 나의 꿈에서나 더 쫓기는 기분 나에게 출근하는 건 없는 듯 또 곧 돌아 다시 여기 제자리 오늘도 나는 사람이 늘어 매일 꿈속에서도 쫓기는 기분 내게 출구라는 건 없는 듯 또 곧 돌아 다시 여기 제자리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나도 참을 원하지 마 이상의 멈춘 건 잘 모르겠어 난 그 곁에만 멈추 어디로 가지만 난 진한 세계에 갇힌 것 같아 묶인 건 말은 나쁘지 않아 그러니 내게 다가오지만 이대로 갇힌 체로 이뤄내는 silence that goes on 잠시 후에 제가 설거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약속의 Ambassador 让 내게 다가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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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